캐논 EF 50mm F1.8 STM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STM 스테핑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입니다. AF 구동속도는 평범하지만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감각에 AF 성능을 갖추고 있고 또 동영상 촬영 등에서 동영상 서버 AF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렌즈 앞 캡을 닫은 상태에서 렌즈 구동 최단거리와 무한대로 이동하는 속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속도 자체는 평이하지만 역시 조용한 속도와 동영상에서의 자연스러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보급형 렌즈의 제품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특징은 전자식 모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차량 전 사전에 MF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MF로 위치를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원이 동작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동작을 하지 않고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MF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은 약점이 되겠지만 제품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큰 단점으로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치질적인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간단하게 근지 근거리와 약 3m 정도의 거리를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를 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MF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출이 되지 않는 지점 영역에 대해서는 자소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일반적인 촬영에서 MF에 대한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동영상 촬영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용도로써 무난하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의 렌즈라고 평가합니다.